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2021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시느라고 우리 고1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 장시간 앉아서 시험 보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쵸? 오늘 저하고 해설강의를 쭉 진행할 거예요. 수학영역 16번부터 30번까지 이 후반부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문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쌤하고 같이 해설강의 진행하시면서 몰랐던 부분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6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16번의 문제는 삼각형 외심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보면은 예각삼각형이라고 했어. 얘들아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냐면 빗변의 중점에 있죠. 이번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 문제가 빨리 풀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두 문제 저쪽 뒤쪽에 더 있습니다. 어쨌든 외심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에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외부에 외심이 있죠. 외심의 성질들을 좀 볼 건데 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외저번의 어찌 보면 중심이잖아요. 외저번의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외심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바깥으로 외저번, 그 외저번의 중심 그것이 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심의 정의는 삼각형에서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정의 자체는. 그리고 외심의 성질은 외심으로부터 삼각형 각 꼭지각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지금 표시를 좀 일단 할게. 여기서 이 부분의 길이랑 여기서 이 부분의 길이는 지금 어차피 똑같겠죠. 외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한번 볼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삼각형 ABC야. 예각삼각형 ABC의 외심이 오야. 선분 BO의 연장선. 선분 BO의 연장선이라고 해서 걔가 여기가 D야 라고 얘기했고요. BD랑 BC가 똑같다. BD랑 BC가 똑같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두 개의 각이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등변선의 길이잖아.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 OCD의 크기를 구해라. OCD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표시할게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의 각이 몇 도야 라는 것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천천히 나아가고 돌아가면서 각들을 한번 맞춰볼 건데 얘가 외심이지. 그럼 바깥쪽으로 지금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호에 해당되는 여기는 지금 원주각 52도였을 때 같은 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바로 중심각이 돼.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서 여기 각은 얘의 두 배가 되겠지. 그럼 52도의 두 배라고 했을 때 여기는 104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 얘가 104도야. 그리고 얘가 외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땡땡땡땡 표시 두 개 해놨지. 그러면 OBC라고 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각과 여기에 각이 두 각이 똑같아. 이해되시지? 그래서 내가 180도에서 지금 104도를 뺐어요. 104도를 뺐더니 여기는 6, 여기는 76도입니다. 76도를 반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76도 나누기 2하면 여기는 38도, 38도가 되고요. 이쪽도 38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38도를. 그런데 삼각형 외각의 성질 때문에 여기 있는 파트, 여기 지금 각을 한번 구해보면 38도랑 38도가 더해진 각이 여기 와야 돼요. 이 부분 각은 38도, 38도가 더해지니까 76도가 오는 거죠. 여기는 76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가 76도인데 지금 보니까 이 각이랑 지금 이 각이 지금 둘이 똑같다라고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놨죠. 이제 여기를 미지수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보면 여기 이만큼의 각인데 그 중에 여기 하얀색 부분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이 각을 내가 A라고 놓을 거란 말이야. A. 보이지? 그러면 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각 자, 이 부분의 각은 뭐라고 표시해야 될까? A라고 하는 각, 자, 이 부분의 각이랑 자, 누구? 38도라고 하는 각이 합쳐져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BD랑 BC가 서로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거잖아. 자, 여기에 각을 그래서 38도 플러스 A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삼각형, 자, 볼게. 삼각형 OCD에서 삼각형의 세 개의 각,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 근데 그 중에 여기가 지금 76도야. 76도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 각 38도 더하기 A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 자, 보이니? A지? A까지 더해지면 이게 180도여야 돼.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는 2A가 남을 거고 자, 여기 38도가 더해진, 자, 몇 도야 이게? 자, 114도인가요? 114도죠. 114도가 여기가서 빠지면 되겠죠. 114도가 빠졌더니 여기는 지금 몇이냐면은 네, 66도가 됩니다. 66도가 돼. 그래서 내가 미지수 설정인원 A라고 하는 애는 33도더라.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OCD인데 걔가 A지. 그래서 정답은 33도 이렇게 쓰면 돼. 보기에서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아니다. 아니다. . 감사합니다.